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봐주시고, 오른쪽.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정면을 보면서 사랑이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이한테. 네, 하나, 넷,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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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웅스타.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기를 했습니다.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정면을 보면서, 네. 정혜성 씨. 네, 호주 한번 다시 한 번. 다른 호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왼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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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자, 왼쪽입니다. 네. 네.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 최고. 네. 지하철에서 오늘도 좀 많이 만나봅니다. 네. 네. 자, 정면임을 believe 승 mascara의 표지 다시 한번 해 봐 드릴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하하하하. 네. 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같이. 똑같이.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좋아. 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배우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자,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우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성남자의 성진 한상재 씨가 연기적으로 크게 변신했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정면으로 보면서 한상 씨만의 포즈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어, 좀 띄운 것인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자, 왼쪽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에 저를 보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열망으로 캐릭터의 남다른 존재감을 잘하고 있는 오수미 씨 정병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어서 왼쪽을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면을 보면서 오수미 씨만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같이. 네.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네, 이어서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왼쪽.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청춘 노웰스에 딱 어울리는 연기를 선보인 두 분. 네. 촬영하겠습니다. 정면부터. 네. 같이. 네. 편하게 정면입니다. 네. 정면. 자, 오른쪽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정면보면서 사랑이한테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네. 같이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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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컴퓨터. 네. 정면부터.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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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 네.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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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분 계시면. 네. 두 분 올라와서. 네. 이언기 씨와 정영석 씨 올라와서 Mayor 분들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키가 너무 크다고요. 이영기 씨 성경이잖아요. 아직. 네. 자. 네. 하하하하. 네. 네. 붙어서. 네. 붙어서. 네. 자, 좋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정면. 네, 함께하겠습니다. 정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네, 사선으로. 네, 살짝. 네, 문수빈씨가 약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네, 됐습니다. 네. 네, 이쪽을 활용히기 시작해서 바라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을 봐주시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화이팅 한 번 할까? 화이팅 한 번? 네,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른쪽으로 모두 화이팅 한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마지막 왼쪽을 보면서 화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자, 옆에 계시고 우리 감독님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함께 네, 무대를 위해서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환 감독님 네, 점심 뒤에 인사를 하기로 하고요. 네,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 드라마, 연기, 마술술사, 마법사랑 같죠? 네, 김영환장님과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렬해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렬해, 네. 네. 네, 저기 서로 앞뒤 넘고 좀 하고 네, 약간 이렇게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 번 네. 자, 좋아요.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상대로 화이팅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독님, 화이팅! 네, 자, 오른쪽으로 보면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네, 왼쪽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점심 뒤에 당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